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241 패턴 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240일 하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1년의 평률치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시크릿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의 유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것이 수지파동인데, 2평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41 패턴 매법을 배우기 전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준선 중에서 제가 미래선 5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40은 평단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제가 용어를 만든 건데, 240일 기간 동안의 최초와 최고의 중심값을 나타내는 것을, 제가 240일 기준, 즉 평단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팅을 한번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보시게 되면 일목균형표 오른쪽 마실 클릭하게 되면, 여기 미래피어리어드라고 중간기간값이 있어요. 그 값을 240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V차 체크 다 없애고 기준선 240으로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40일은 1년을 의미하는데, 240일 이동평균형표 중심값을 이용을 합니다. 돌파시 강력 매수고 눌림시 분할 매수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눌림시 240일 이동평균성과 중심값에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얘기고요. 7에서 20% 수익매도 단, 스위트 트레이딩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40일 이동평균성 같은 경우는 매일 종가의 값을 표현하는 거고요. 종가의 어떤 중심값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목균형표 중심값, 240은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을 얘기합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0원부터 1만 원까지, 240일 기간 동안의 최저와 최저값이라면 5천 값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만 100원으로 올라가면 0원에서 1만 100원이 되니까 5천 50원이 되는, 이런 노직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주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게 돼서 약 5천 860원까지 1년 기준 평균값이 쭉 올라가죠, 고가 때문에. 그러면 이 고가, 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1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상담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식값 정도에서 매수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지금 한 3천 4,500원 자리입니다. 3천 4,500원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무릴 수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가부터 고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큰 흐름상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두각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 4백원부터 5천 5백원까지, 현대차 협력업체에 납품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데서 추경 매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1년 평균치값, 이 정도면 많이 공통적인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토란 종목도 다시 여기 240일 근처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네이버 AI 번역 서비스라고 파파오라고 있습니다. 그 번역 서비스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보더라도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거래량 싣고 240일 평균치를 돌파했을 때, 오히려 240일 나중 눌림자리, 기준선 자리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돌파하고 나서 보는 겁니다. 왜? 240일 1년치의 평균치를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고 싶잖아요, 매매하고 싶은데, 좀 더 좋은 자리의 매매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어느 자리가 조금 더 현명한 자리가 될 것인가. 자, 급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매매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5G랑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추경 매수는 못하겠다고 하면, 1년, 이 빨간색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중심에서 붙잖아요. 이런 붙는 자리는 되게 센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히 정배열일 때 좋은 건데, 제가 정배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더 빨리 움직여요, 기준선 52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에 있고, 이동표 240, 이런 데서 튀는 자리도 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장대 항봉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까지도 우리는 체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흐름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죠. 대오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뜨는 자리, 아까 전에 플리토 자리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죠? 아예 눌림 자리 이용하거나, 아예 돌파하는 자리를 보곤 하는데, 대오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잘 가기 시작한 자리, 이런 자리는 어렵잖아요. 왜? 240일 동안 굉장히 힘든 자리죠.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240일, 기준선 240일을 뚫고 나니까, 플리토도 마찬가지고, 대오엘도 마찬가지고, 주가 부양 쪽으로 상승을 하면서 2,5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전기차 실적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것이, 1년치 평균치 값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할 때 발생하는 수급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게임이 요즘엔 또 대세죠.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또 엄청난 돈을 버실 수 있는 로직도 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240일 선과 기준선 240을 갖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붙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굳이 좋은 종목들은요, 기다리시면, 꼭 이런 데서 마음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은 커요, 사실. 근데 기다리시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매일 갔으면 좋겠는데, 매일 가는 경우는 없어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니까, 상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많이 단타 칠 수 있었죠. 국내 3대 전선 전문 업체인데, 통신 케이블 부문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준선 240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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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마다 충분히 상승을 낼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이런 데서 추가 매수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일반적인 마음이지만, 특히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즉 2만 원에서 한 20% 정도 상승, 늘렸다가 또 20% 상승, 늘렸다가 20%, 근데 2만 5천 원 아예 막아놓는 케이스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스권 매매도 가능해요. 오히려 이제 좀 내려와서 249관에서부터 한 2만 4천 원까지 매매,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응용하면은 훨씬 더 또 좋은 펀더멘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돌파할 때 대량 수급이 나왔으니까 붙어있었잖아요? 붙어있는 자리를 뚫었으니까 여기서도 매수 한번 할 수 있고, 다시 눌림 자리에서 응용을 통해서도 분할 매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C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안 빠지는 이유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정배열이면 좋은데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끌렸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과 검은색이 좀 올라갔는데, 이건 긴 흐름으로 보면 충분히 저는 수익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멈추는 자리가 이 레드라인이에요.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240이 평균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인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다만 이게 제대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선 빨간색 240이 검은색 240 밑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면활성제 관련된 종목인데, 시장에서는 매입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S-Politik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9,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왜 반등이 나왔냐? 이제 로직을 이해하시죠. 이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조금 느린 거는 역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선 240, 그러니까 제가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준선 240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흐름에서 우리가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이 발송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